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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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이. 지민이. 민지 그 자영감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. 이렇게 잘 봤어요. 여기 자영감이 진짜. 그러니까. 무슨 짓지. 나도 랄프 못 만나게 찍어야지 한 번 다 입고 갔어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맞아 나 진짜 많이 시켰는데 여기 자라에서 맨날 신어왔어 하나 가지? 많이 입고 갔어 근데 더운데? 저도 끼워 완전 광활해 보이는 것 같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칼 얘네 귀여워 무슨 칼? 얘네 나와있나? 무슨 칼? 무슨 칼? 이리와 이리와 너무 맛있어 좋음 머리 오! 두 방 붙어졌대! 완전히 좋은데? 여기 맞아? 예! 땡큐! 오! 뭐야 뭐야! 완전! 우와! 귀여워! 너 산다! 페트론스 미친놈! 나 개구리 제일 싫어하는데 이 개구리는 귀엽죠? 오! 진짜! 얘 갠데? 그 유진스 혜린이 좋아하는 뭔지 알아? 어! 나 알아! 유명한데 개구리 토마토! 뭐야 진짜 귀엽다! 나 살 것 같은데? 너무 귀엽죠?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요? 아 이거 안에 없어서 얘 우리가 혼을 줘야지 매가리가 없어서 난 더 귀여운데 나 그냥 이대로 들고 가고싶어 귀여워? 너무 귀여워? 바닥이 너무 한국 바닥이라 어! 대박! 왜? 움직였어 내가 이렇게 무서워! 너무 무서워! 여기가 팬티는 안 돼? 브라자도 안 돼? 브라자는 몰라서 나 브라자도 아니랄까? 여기 좀 봐줄게 어디? 저거기야 어디? 아! 진짜 모르겠다 ㅋㅋㅋㅋ 나 갑자기 뭐야? 어? 지방이 oder? 갑자기 진짜 깜짝 놀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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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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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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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다 온 원 바이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